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안쪽에서 아주 물량을 많이 던져야 됐죠 뭐 이상한 찌라시도 하나 던진 걸로 예상됩니다 뭐 이상한 찌라시 하나 던지고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뭐 공매들이 항상 써먹는 그런 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HB를 한 5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봐오면서 이런 부분들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지금의 HB의 세력들의 의지는 상방이다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신안 국매들에게 지금의 이 분위기에서 그냥 나 졌다 여기서 마감하겠다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매우 희박하다 첫 번째 찌라시를 가지고 흔드는 이 흔들기는 더 큰 상승이 일어날 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언하면 다 현실이 되죠 이거 뭐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딱 보면 알죠 이 찌비 시간에서 오늘 강한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타점을 잡아가지고 이런 데서 매도하고 다시 여기서 매수하고 이런 거를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 주는 게 좋은데 최정점에서 매도를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최정점에서 매도하는 건 쉽지 않다 근데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일단은 비중 조절을 좀 통해서 비중 조절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을 좀 관찰하는 거는 나쁘지 않답니다 나쁘지 않다 그건 뭐 하고 싶은 분들은 하고 하기 싫은 분들은 그냥 가도 된다 전체적인 큰 방향성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다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여기서 무너질 흐름 아니니까 크게 하락하면은 워낙에 빠르게 바쁘게 움직이니까 보고 하락이 이제 크게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사도 됩니다 매수 들어가세요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그리고 막바지에는 생명과학이 대장입니다 대장이기 때문에 생명과학은 많이 하락했을 때 매수해야 됩니다 매수 매수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에서 생명과학이 좋죠 그리고 지금 수급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HLB는 저보다 더 잘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답니다 무조건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을 보면은 올라가다가 첫 번째 흔등이 나왔죠 첫 번째 흔등이 나왔다 여기 똑같습니다 상승이 15%까지 올라갔다가 저가 마약 7%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그 전날 26% 올랐죠 그 전날 22%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거래량이 터졌죠 오히려 그 전날보다 더 큰 거래량이 터졌다 전날에 1470만 주 그 다음날 1540만 주 거래가 터졌고 고가가 15% 저가가 마약 7% 이렇게 나왔죠 이때 제가 정말 멋지게 드라이브 했죠 계속합니다 계속한다 쫄지 마세요 계속합니다 해가지고 계속 갔죠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상황하고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1500만 주 거래량이 터졌죠 첫 번째 흔들기고 보호벤 상단 타고 2차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틀 동안에 많이 올라선 상태에서 첫 번째 흔들기가 나왔다 보호벤 상단 지지 받았죠 어렵습니까 HLB 이거 보면 안 돼 보호벤 상단 지지 받았죠 더 가겠다는 뜻이다 더 가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재료가 이때보다 더 약하냐 아닙니다 재료가 이때보다 더 약하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크게 터지고 있죠 첫 번째 흔들기는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한 이런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HLB 초자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끝인가 보다 하고 큰일 나네 어쩌나 어쩌나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HLB는 HLB 세력의 의도를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면 모릅니다 보면 아는데 여기 제가 딱 집어냈죠 요거 딱 집어냈죠 요거 딱 집어냈죠 이 고점에서 흔들릴 때 매도 시그널을 한번 우리 회원님들에게 먼저 줬는데 그러고 8%나 내려갔죠 8%나 근데 지금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냥 매도에서 끝내버릴 상황은 아니다 추세에 살아있다 살아있다 보시면은 답이 다 나와있습니다 차트에 다 나와있죠 지금은 거먹을 때 아닙니다 자 이 추세가 가장 강력한 추세가 224일성입니다 224일성 한번 살짝 건들어졌죠 이렇게 근데 건들면 올라가고 건들면 올라가죠 건들기만 하면은 적감의 수가 들어와서 올라가 버린다 오늘 신안의 공격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이 추세를 깨지 않겠다는 세력의 의도가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난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자 그럼 이제 막판에 이렇게 조금 흔들면서 마감을 했지만 지금 이 224일선 잘 버텨냈죠 그리고 일봉상으로 봐야 됩니다 일봉상으로 일봉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볼변 상단에 그냥 별일 없습니다 지금 3% 하락했지만 어떤 찌라시 날리고 신안에서 아주 엄청나게 집어던지고 한국에서 던지고 해서 주포들이 아주 크게 흔들어 됐죠 아주 크게 또 주포들과 공매도 공매죠 공매 공매 세력들이 아주 크게 흔들어 되는 작업을 했는데 여기하고 비슷하다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됐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가남 사실상 허가 이 재료로 가는 거죠 사실상 허가면 2027년도에 영업이익이 2조다 리버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스토리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이 스토리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뭔가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제점이 전혀 없는데 이런저런 찌라시를 띄워서 흔드는 거 항상 주식장이 그런 겁니다 속고 속이는 게임이다 그래서 어떤 찌라시 흘리고 또 신안이 이렇게 많이 팔아대는 모습을 보여줘 버리니까 겁이 나죠 겁을 잔뜩 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근데 이 책이 지금 아주 많이 올라선 상태에서 이런 캔들이 커지게 되면 아래위 흔드는 게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한 20%씩 흔들죠 엄청난 흔들기가 나왔다 근데 여기서 끝날 흐름이 아니라는 거는 보면 알아야 됩니다 보면 딱 알죠 지금 이 계열사들이 아직 바닥에 있는 상태고 A7B만큼 올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13,000원에서 2만원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멀었죠 오늘 상한가 쳐가지고 15,300원 해도 아직 5,000원이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한가를 풀었죠 풀고 끌어내리면서 매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엄청난 매집을 한 그런 차트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물려있는 이런 물려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볼면 상단을 돌파를 해서 완전히 위로 올렸죠 위로 올렸고 볼면 이렇게 올라갈 텐데 시작이 여기서 시간에서 많이 올렸죠 시간에서 여기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 윗구리 위에서 시작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때 상황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때보다 이때보다 상황이 훨씬 좋다 시작이 이 윗구리 여기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죠 지금 생명과학에서 생명과학이 지금 대장을 잡습니다 이거 이제 이제 생명과학이 대장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HLB 뭐 하루 이틀 봅니까 이거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HLB 쭉 올라갈 때 얘 혼자 죽 쓰고 있었죠 HLB 계속 올라갈 때 얘 혼자서 나는 못 갑니다 나 힘들어서 못 가겠어 다리가 너무 아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5일 동안에 하다가 HLB 계속 하는데 얘는 마이너스 8.8%까지 박살나니까 이거 뭐 생명과학 썩어빠졌다고 난리 났죠 그 뒤에 흐름 보시면 HLB를 완전히 넣는 겁니다 그냥 HLB 형님은 좀 찌그러져 있어 나 혼자 제대로 날아갈 테니까 이렇게 나오죠 지금 시동이 걸리고 있는 거다 생명과학에서 생명과학이 이제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앞에서 바람 맞으면서 막 달려서 힘을 많이 쓰죠 그렇게 지금까지 대장 자리를 잡았던 게 HLB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대장 자리에서 많이 올라 서 있는 상황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대장 누가 나올래 얘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과학이 생명과학이 부대장으로 이제 튀어나오는 상황이고 이제 부대장이 앞으로 2번 주자가 앞으로 나와서 HLB는 뒤로 가고 그리고 이제 또 제약 이노베이션 뭐 글로벌 그리고 HLB는 이쪽에 뒤에 서죠 그리고 이제 이 동생들이 앞장서서 주가를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HLB 뭐 하루이터 봅니까 이거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위치가 아주 낮기 때문에 얘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하늘이 열려 있다 그리고 매집이 이제 드디어 터졌죠 처음으로 제가 계속 이거는 이상하다 이상하다라고 했던 게 거래량이 이거는 갈 거래량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가짜 상승이 나서 크다 이렇게 계속 제가 봤는데 자 여기에서 시그널을 HLB에서 잡아냈고 그리고 찐상승의 시그널이 오늘 제대로 나왔죠 매집이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지금 2100만주가 매집됐죠 2100만주 매집을 하고 그러고 다시 이제 더 매집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나타났다 위에서 쭉 밑으로 끌어내려서 시간에서 올려서 시간에서 올린 상황에서 시가를 윗고리 위에서 시작하겠다 지금 여기 밑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게 끝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끝날 지금 이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으로 12% 올라서 결국은 마감했죠 윗고리가 많이 달렸어도 12% 올라서 마감했다라고 하면 얘는 끝날 분위기가 아니다 물량을 아주 크게 매집을 한 그런 모양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흔들기에서 HLB가 2차 상승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차트가 다 살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신안이 많이 매도했다 한국이 많이 매도했다 이거 가지고 얘가 그냥 밀려 내려온다 안 될 일이죠 HLB 세력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 공매도들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세력이 HLB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간에서 또 시동을 거는 모습을 좀 보셨죠 시가가 오늘 여기니까 시가는 조금 높게 시작을 했죠 그러고 이래저래 흔드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볼변 상단을 타고 추세를 계속 위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높다 높다 이게 많이 올라서 숨고르기를 한번 크게 했는데 여기서 숨고르기를 한번 더 할 수도 있겠죠 더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더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볼변 상단 이렇게 올라오죠 볼밴이 각도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아주 크게 올라서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붙였죠 많이 이격이 벌어지는 부분을 밑으로 끌어 내려서 붙여버렸죠 그 시간에서 2% 올랐죠 그러면 내일 시작하자마자 볼변에 부딪혀서 시작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밑으로 조금 내리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고 나서 올려 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가서 가서 여기에서 지금 아니면은 하루도 이렇게 해서 밑거리를 달아주고 왔다갔다 한 번 더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 이유는 별로 없다 그냥 밑거리를 달아주고 쭉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밀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밀려 내려갈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차태 모양이나 거래량이나 재료나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드러난 상태인데 이게 뭐 찌라시아나 이렇게 던지고 신화 쪽에서 물량을 크게 집어던진 그런 흐름이지만 차트는 살아있고 3% 하락을 했지만 시간 2% 다시 만내를 했고 그러고 이제 다시 얘들이 또 많이 던졌죠 그러면 다시 살 여력이 많이 생겼다고 다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얘들이 80만 줄을 던지면서 현금을 확보했다 내일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마련됐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밀고 올라가게 되면 다시 얘들은 사서 올리면 되죠 위에서 많이 팔아먹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이 차비 이 가남 재료 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1파 2파 3파 좀 올라가다가 주저앉는다 그렇게 안됩니다 이거 어쨌거나 최종 정점이 이번 상승 파동에 정점이 지키는 것은 이 정도에서 정점 지키고 끝난다 그렇게 끝날 흐름이 제가 봐서는 아닙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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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지금 뭐 HFB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재료 가지고 지금 작정을 하고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정점으로 마감하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될 흐름이 아니다 얘들은 뭡니까 얘들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끝나버린다 말도 안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시 또 시동이 또 걸린답니다 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ppe